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에게 지옥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진짜 죽고 싶을 때, 답이 없어 보일 때 인생이 진짜 지옥이다, 삶이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실 자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옥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은 대국민 필독서인 유연함의 힘, 여섯 번째 외전 영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특강을 10개를 하고 외전을 5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개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딱 15개 마무리하면서, 아 진짜? 여러분들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제 자신한테도 되게 뿌듯했어요, 15개를 찍으면서. 고 작가님도 굉장하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15개를 찍으면서 좀 해방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일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외전을 여섯 번째를 찍을까? 이러한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평을 읽고 제가 이 영상은 진짜 안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서평은 제가 최근에 읽은 서평 중에 진짜 울림이 제일 크다고 해야 되나? 정말 훌륭한 서평이 많아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 또 책을 다독을 하셔서 다른 레퍼런스도 붙이시는 분들 정말로 훌륭한 서평이 많은데 이 서평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울림이 크다가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울림이 커서 그 울림이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이 영상까지 찍게 만든 겁니다. 같이 이따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옥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법으로 같이 공부해보면 여러분 유연함의 힘은 N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유연함의 힘은 제목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쓰는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서 나온 용어나 책 제목이 여러분 이제 일상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면 그 책은 좋은 책이거든요. 저는 유연함의 힘이라는 말을 한 달에 이제 수십 번 쓰는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충희 편집자랑도 통하면서 우리 충희 유연함의 힘을 읽더니 진짜 제대로 읽고 유연함의 힘을 제대로 탑재했나 이 얘기를 어제 했어요. 어제. 그러면서 많은 분들도 그래 나에게 지금 유연함의 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하드캐리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사실 뭐랄까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다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책 제목의 그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다 담기는 경우가 몇 없어요. 진짜 몇 없습니다. 그런데 유연함의 힘이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정말로 유연함의 힘 서평을 300개 넘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측면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서평도 마찬가지고 가족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이면 비즈니스나 어떤 회사 일 전략 이럴 때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경우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왜냐하면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유연함의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건데 유연함의 힘이 제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난류가 있어야 되는데 유난류가 없으니까 막 삐걱삐걱대는 거죠. 의외로 제 생각보다 10배만이 이 유연함의 힘을 읽고 나셔서 가족에 이걸 적용해봐야겠다가 압도적이었어요. 주부뿐만 아니라 남편분들도 아니면 어떤 청년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가족과 인간관계의 유연함의 힘을 적용해봐야겠다. 그게 제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서평에 확실히 녹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배웠다. 이 서평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법은 이거는 제가 쓰는 전략이거든요. 진짜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떨리거든요. 그때 차분하게 일단은 우리가 유연함의 힘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주의 재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재배치. 여기서는 이제 밝은 면을 보라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옥 탈출하는 법이니까 나는 이걸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걸로 무너지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그걸 힘들게 하는 거지 실제 객관적 상황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너지는 경우는 꽤 있을 거예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런데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로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저도 방금까지도 썼고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거가 딱 진짜로 바닥을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바닥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난 이걸로 죽지 않아. 힘들 수는 있어요. 난 이걸로 죽지는 않아. 그런데 왜? 힘든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지옥 같다는 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걸로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옥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끝이에요. 지옥 같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거든요. 그 상황을 빨리 분리해내야 되고 그 상황을 빨리 메타인지를 높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도 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슴이 맨날 답답해요. 저는 정신과 가죠? 100% 공황장애라고 해요. 100%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나를 죽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요. 저는 정신과 약을 2년 넘게 먹었었고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근데 거기서 하나 바닥을 만들어 본 거예요. 내가 그럼 진짜 숨이 막히나? 숨이 답답할 차원은 막히진 않거든요. 막 억 하고 멈추진 않거든요. 어? 또 생각보다 괜찮네? 그다음에 숨이 답답한 순간이 있지만 뭐 찾아보는 거예요. 스트레칭도 해보고 심호흡도 해보고 그런다고 솔직히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좀 나아져요. 나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사실만 인지할 수 있어도 지옥의 구렁텅에는 안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전쟁터 속에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옥의 구렁텅에는 절대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게 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원동우먼 짝님 2019년 추석 시댁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1살 자녀분들이 나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누님이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렇죠? 21살 19살 17살 20살의 아이를 낳으셨으면 저보다 누님이 아니고 동갑이거나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겠는데 보통 20살의 아이를 낳는 경우 잘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저보다 이제 누님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라고 생각을 하고 21살, 19살, 17살 싱가포르에 있을 때 너무 싸워서 엄마가 어지름증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누나랑 싸울 때 진짜 심하게 싸웠어요. 이제는 안 싸워요. 더 이상 안 싸워요. 누나랑 유연함이 이미 탑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났어요. 또 누나랑 싸웠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너무 심하게 싸워서 엄마가 봤을 때 이거는 가족이 붕괴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다 큰 그때가 우리가 서른 살 넘었을 건가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오세요. 집으로 너무 심하게 싸워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이런 게 솔직한 공유가 저는 엄청난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눈물도 날 것 같네요. 옛날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뭐라고 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실 90%, 95%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싸워봤기 때문에 그때 우리 원더우먼 짱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쭉 읽어볼게요. 그때 머릿속에서 우리 가족은 왜 싸울까 이게 서평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싸워요. 안 싸우는 가족이 드물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숨이 막혀서 또 가슴이 답답해서 물 한 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저는 이분이 좀 대단하고 뭐랄까 크게 된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적절한 표현일까요? 저는 인생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힘들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출산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도 이 한 문장에서 숨이 막혀요. 부모 교육을 받지 않고 내가 자란 대로 키우고 있었다. 우리는 엄마 아빠면 당연히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엄마 아빠로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커 나가려면 애들을 키워 나가려면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이 꼬였는데 내가 엄마 아빠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과연 독립적 인격체인가 독립된 인격체인가 이거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한 독립을 했고 내가 온전하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위대한 거기도 하고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그래도 애들을 키워내내는 거예요. 사람은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논리의 논리의 영역을 넘어선 사랑의 힘으로 아이들을 또 잘 키워내기도 하죠. 그냥 이게 너무 안타깝죠. 부모의 교육을 부모의 교육이라는 건 따로 없지만 부모 공부를 하지 않고가 맞겠죠. 딱 오네요. 부모 공부를 하지 않고죠. 부모 교육을 받는다는 건 사실 없죠. 독서를 하면 잠시 좋아지다가 또 흐지부지 싸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 힘들었다. 엄청 힘든 거예요. 남편은 남편은 자기에게 변화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교육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나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렸다. 여기에는 어떤 게 좀 함축적인지 느낌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조금 되게 많은 걸 담으셔서 다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뒷문장을 읽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다가 지치고 아빠랑은 살기 힘들다고 이혼하라고 했다. 뭔가 불화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랑도 불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되게 잘 이겨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을 알아채는 명상도 하다가 흐지부지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졌다가도 나빠갔다가도 했다. 아직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었다. 그냥 자녀 교육도 힘든데 아이가 두 명도 힘든데 세 명에 네 명이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어디까지 읽었죠? 나는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메타인지 낮으신 거예요. 그냥 네 명 키우시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삶의 궤적을 훑어보는 훈련을 해야겠다. 유연함의 힘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아 이게 좀 이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산 적이 없었다.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인정하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는 거 못해서 제가 볼 때 70% 안 될 것 같거든요. 30%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산 사람은 모든 힘든 일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뒤에서 숨어 있었던 나를 발견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참으란 맘만 했고 나만 참으면 잘 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나로서 삶을 살아야 아이들에게도 삶을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다. 유연함의 책을 읽고 신용정 박사님이 올린 15편의 영상을 보고 왜 자기 개발 최고 걸작인지 대공문 필턱서로 정의하는지 NBA 한가마 500만원 주고 수강한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영상을 볼 때는 눈물이 났다. 제가 여기는 조금 더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스킬을 익히고 그렇죠. 우리 유연함이면 소프트 스킬을 배우는 책이죠. 모든 경험에서 배우며 경험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 마음 챙김을 위해 명상을 꾸준히 해야겠다. 나에겐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4명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해야 할 것이 있다. 마음 챙김 PDS 다이어리 쓰기 건강한 무릎을 위해서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정신건강을 위해서 독서를 꾸준히 하고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그런데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공부, 정신건강, 육체적건강 이거는 제가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무릎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달리기를 하면 무릎에 좀 충격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육이 잘 안 풀려서 그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장우영 코치님이랑 해서 이거는 영상을 하나 제가 따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고 삶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싶다. 책에서 중요한 건 다 담은 것 같아요. 이서평이 제가 볼 때 유연함에 힘을 항상 두고 읽고 읽어서 실험을 하고 다시 또 시도해보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씹어먹고 잔다. 저는 우리나라 주부분이 내가 실험을 해서 우리 가족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주부분이 과연 몇이 주부뿐만 아니라 남편 성인 중에 내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내 목표는 내가 장착한 유연함의 힘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코칭해주고 싶다.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함의 힘에 여러분 종착지는 어디냐면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이 유연함의 힘을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그거를 의식적으로 알던 무의식적으로 알던 리더십을 내가 진짜 탑재해야겠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에서의 리더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나의 리더 뭐예요? 제가 왜 이석평이 대단하냐고 생각하냐면 어디 갔죠?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살면서 내 삶의 내가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왜 제가 이거를 대국민 필독서라고 했죠? 여러분 여태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뭐 때문에 먹고 살만한데 출산율도 낮고 힘들다 그랬죠? 리더십의 부재예요. 리더십 가뭄이라고요. 대한민국은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확실히 리더십 있는 사람 미국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안 똑똑한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위 10% 20%가 우리나라 상위 20% 10%에 비교했을 때 리더십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거기서 저는 출산율에 저출산에 커다란 뿌리가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에 돈을 때려볼 게 아니라 좋은 리더가 많아지면 출산율은 저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존 맥스웰의 변화는 필수여 성장은 선택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 성장을 선택하고 환경을 설정하고 있다. 스터디 형님과 함께하니 든든하다. 읽기만한 독서에서 삶에 적용하는 독서로 옮기기 위해서 싱큐베이션 십사기 도전하길 잘했다. 잘하셨죠. 우리 가족이 왜 싸울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보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나는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확신한다. 저도 확신합니다. 제가 이거 댓글도 제가 직접 보자마자 써드린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서 지금 방금 몇 번 울 뻔 했어요. 너무 많은 게 녹아들어간 서평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기교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훌륭한 서평이 많죠. 그런데 유연함의 힘 같은 책은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는 책을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내 삶을 내 삶을 어떻게든 거기에 뭐랄까 녹여서 합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좋은 어떤 합금으로 태어난 서평이죠. 어머니 잘 되실 거예요. 진짜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죠? 제가 이거 한 열 몇 번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래서 삶을 훑어보는 훈련 이것만 해도 제가 이 책은 제가 볼 때 100만 원 얻어간 거라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삶의 계적을 훑어보는 저는 엄청 훑어봤어요. 엄청 훑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같이 훑어봤잖아요. 뭐 때문에 훑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누나랑 남들이 봤을 때 이게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쌓았다니까요. 또 훑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나를 많이 이해했어요. 누나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유연함의 힘을 갖고 탑재해서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죠. 방금도 또 저는 삶의 계적을 훑어본 거예요. 훑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 3만 명 넘게 읽으셨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삶의 계적 훑어본 훈련 3천 명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찍는 거예요. 왜? 꼭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수잔 애시포드 교수가 MBA에서 EMBA도 하잖아요. 제가 그때 EMBA 튜이셜 보여드렸잖아요. 제대로 몇 억 들어요. 그때 한두 시간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책으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냥이 아니라 각 조직에서 한자리하는 그들이에요. 모두 잘나갈 때가 아니라 추락했을 때. 우리는 추락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지옥에 빠졌을 때 가장 또 많이 배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저는 이 생각 갖고 찍은 건 아닌 거거든요. 탈출하는 법만 알려드려야지. 이거 알려드리려고 찍은 거거든요. 소름 돋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곱씹으면 자꾸 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읽어갖고 배운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특강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굳이 뭐 책을 또 읽을 필요 없이 책 한 번 제대로 읽으셨으면 이 특강을 통해서 왜냐하면 유튜브가 또 접근성이 편하고 흡수가 빨리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상이랑 말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디 뭐 산책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날것의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거 진짜 이 어머님한테도 이거 꼭 알려드려야지 지옥에서 가장 빨리 탈출하는 법 일단은 어머님은 책을 읽으면서 많이 지금 깨달으셨어요. 언더우먼 짱님은 근데 저는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내가 열 번 넘게 특강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또 새롭게 보이네요. 지옥에서 살아나오면 모든 건 여러분 뭐로 보여요? 천국으로 보여요. 감사함이 더 강해지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한쪽만으로도 저는 진짜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유연함이면 그런 좀 뭐랄까 키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의미부여 모든 CEO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끊임없이 배우고 의미를 도출한다는 거죠. 네 명의 아이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예요. 존재 자체가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서 벌써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었다고 내 가족을 되돌아보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유연함의 힘을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코칭할 수 있다. 결국에 리더십을 내가 갖겠다.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아버님들이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리더십을 가정에서 갖기 시작한다? 저는 대한민국 싹 바뀐다고 봐요. 싹 바뀐다고 봐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끝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유연함의 힘을 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일부분이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랑 지금 되게 유연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진짜 하드캐리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아내랑 20년 뒤에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내를 더 공부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제 아내가 10년 동안 나 책 좀 추천해줘 이런 적도 있고 좋은 영상 있으면 나한테도 보내줘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운동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운동하면서 좋은 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바라보는 저희도 아이를 키우니까 관점도 더 어떻게 유연하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이 유연함의 힘 특강에서 최강이 뭐였죠? 목소리 작게 하기 그걸로 진짜로 제가 볼 때 최소 한 500분 정도는 엄청난 이득을 얻어 가셨거든요. 최소 제가 볼 때 1000명 넘게 얻어 가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거든요.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서평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터디언 베타는 저희 더비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서평이 한꺼번에 쭈르륵 올라오니까 이 서평을 바로바로 넘어가기 버튼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터디언 베타 버전이라서 아직 한참 더 개발을 해야 돼요. 베타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죠.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도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는 더 여러분 중심으로 더 확장이 되고 더 뭐랄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할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원더우먼 짝님 이런 좋은 서평을 써줘서 너무 감사하고 원더우먼 짝님 뿐만 아니라 큐블리케이션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 몇 개죠. 서평이? 1600개고 자유게시판에 쓰신 분들도 있으니까 1800개 될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읽어요. 그냥 틈당하고 가서 읽습니다. 어저께도 여기 쭉 달고 쭉 읽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트를 내가 안 눌러드린 것도 있구나. 하트를 눌러드려야 되는데 가서 하트 안 누른 건 제가 또 하트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어저께는 이거를 읽고 나서 너무 이거에 꽂혀갖고 이 서평이 꽂혀갖고 제가 막 충희 피디랑 충희 편집자랑 밤에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하트를 안 눌러드려야 되는데 하트를 또 들어와서 쭉쭉쭉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서평이 많아요. 진짜 어?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재밌을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그 다음에 그 줌토론이 역대급이었대요. 김지현 이사님이 우리 줌토론은 50명 100명 했는데 패널도 잘 뽑고 막 300명명씩 이틀씩 들어와서 진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냥 다 역대급이었다. 아 우리 상상스퀘어 진짜 관계자분들 우리 직원분들 너무 훌륭하고 그냥 이게 이 요번 싱큐베이션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 독서 관련해서 인계점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요거 좋았죠. 사실 고통의 비밀은 저는 더 좋거든요. 그거 다 너무 재밌게 읽으실 거고 홍추록 박사인 책 제가 100쪽까지 읽었는데 그냥 존재이에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재밌다. 아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라 그냥 교훈도 너무 많고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여러분의 역시 고비는 21세기 통화정책이 될 텐데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기해도 좋아요. 한 챕터만 읽어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홍춘옥 박사님 책은 안 포기하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벌써 거기서 나왔던 연준 의장들 폴버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통화정책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도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으실 거예요. 21세기 통화정책은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이 악물고 100쪽만 때려잡자. 그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하는데 포기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철인삼정경기 여러분 하면은 다 완주하나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책 두꺼운 거 어려운 거 읽는 거는 정신적으로 철인삼정경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정도의 찬이 있겠지만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유연함이 그러니까 유연함이 약간 책 제목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 책이 왜 대단하냐 왜 여러분 이 싱큐베이션 십사기가 이 미친 대박이 난 줄 아세요? 초대박이 유연함임 때문에 그래요. 유연함임 때문에 그래요. 진짜 유연함임 이게 진짜 대단했어요. 아무튼 꼭 다 많은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서평도 저희 스터디언 커뮤니티 가면은 많이 읽어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입체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치고 저는 영어독립 영상 찍어야 되거든요. 영어공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